이번 순서는 아마추어 e스포츠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어줄 수 있는 두 분을 다시 한번 모셔보고요. 토크 콘서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함께 나와 계신데요. 먼저 앞서서 저와 함께 카트라이더 러시플러스 초등학교 대항전 해설을 해주신 BJ 김택환님 출석 체크해주세요. 네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고 있는 BJ 김택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기다렸던 순서가 아닐까 싶어요. 앞서서 이제 BJ 김택환님께서는 쉬는 시간 없이 거의 한 시간 동안 우리 아까 전에 초등학교 대항전을 치렀던 선수들에게 사인을 해주느라 팬미팅 하셨다면서요. 저는 항상 감사합니다. 저한테 사인도 해달라고 사인도 해달라고 많이들 하시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요즘에 이제 사실 선수도 선수고 이렇게 뭐랄까요. 유튜버 혹은 BJ를 꿈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분들에게 어찌 보면 앞서서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두 분이 또 함께하는 것 같아요. 일단 비전에 대해서 말씀이신가요? 하고 싶은 말씀 하셔야 돼요. 일단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일단 제가 방송을 접한 지 14년째예요.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제가 2006년부터 했고요. 2007년에 베비가 됐고 베스트 BJ 그리고 2014년도에 파트너 BJ가 됐습니다. 현재 2020년도 진행형이고 14년째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한 우물만 봤어요. 꿈을 도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는데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카트라이더가 정책이고 힘들고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나는 이거 할 수 있다. 이걸로 인기를 얻어볼 수 있다는 자신감 이거 하나로 했는데 되더라고요. 사실 김태칸님 보고 카트라이더를 접하신 분들도 너무 많아서 진짜 많은 분들이 기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좀 한 분씩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일단 뭐 지금도 유튜브 아프리카TV 방송을 하고 있고 항상 이제 계속 해왔지만은 사실 좀 14년을 이제 방송하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요즘엔 좀 실증도 나고 했는데 그런 찰나에 이제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가 나오면서 흥행을 하다 보니까 저만의 또 이제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고 이제 카트라이더와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는 정말 이제 다른 게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저 또한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함으로써 인생의 좀 재미를 즐기고 있어요. 진짜 오래 할 만큼 어쩔 수 없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데 종목을 살짝 비슷한데 또 같으니까 살짝 들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자 그러면 이 두 분과 함께 아마 프로게이머를 꿈꾸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테니까 프로게이머 데뷔와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김특간 님도 역시나 프로게이머 굉장히 옛날에 아주 옛날이죠. 근데 최근까지 나왔잖아요. 아 그때는 사실 좀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약속 때문에 나가게 됐고. 근데 재밌었어요. 그때도 사실 이벤트처럼 나오게 되셨는데 근데 프로 데뷔는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사실 처음에 어릴 적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그때는 축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 선수를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축구부에서 이제 활동하고 축구 선수로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진짜 했었는데 아 이거는 국가대표 되게 힘들다. 그래가지고 진짜 딱 졌고 이제 할 줄 아는 게 이제 공부도 안 되고 막 이러는데 이제 게임을 좋아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스타크래프트도 좋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스타는 또 잘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카트라이도 이제 제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인생이다. 꿈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프로를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진짜 이제 남들 잘 때 저는 게임하고 학교 가서 자고 진짜 그랬거든요. 학교 가서 카트라이도 맵 그리면서 진짜 공부하고 진짜 그랬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학교 갈 때는 키보드 들고 가고. 아 정말요? 진짜로. 남들은 이제 책가방 들고 갈 때 저는 키보드 들고 와서 키보드 누르는 연습을 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 저는 절실하게 진짜 꿈을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어 그러면서 이제 대회 이제 방송도 타고 결승전도 가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어 그러면은 그 시절에 프로게이머가 어쨌든 되고 나서 좀 기억에 남았던 경기나 에피소드가 또 있나요? 어 에피소드 있습니다. 네 한 2010년인가 11년도 쯤인데 이제 문호준 선수와 저와 이제 같은 조이였는데 아 제가 이제 거의 문호준 선수를 찾고 딱 이제 조 1등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아 이게 좀 경기가 조금 마지막에 좀 뒤심이 발휘 안 해가지고 2등으로 올라갔죠. 있었던 거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경기가 좀 가장 인생이 있어서 좀 아쉬워요. 사실. 네 그리고 이제 또 있다면 이제 결승은 제가 최초로 팀에서 제 옛날에 AN 게이밍이라고 이제 프로팀 소속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팀원에서 결승을 진출했어요. 어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이제 또 두 장인 거에서 좀 보도됐습니다. 제가 좀 팀에 있어서. 어우 진짜. 책임감 있게. 그렇겠네요. 어 새로운 도전으로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도 하고 계신 건데 전략이랄 게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해도 아 이거는 이건 정말 피지컬이다. 이거 타고나야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일단 PC 카트에서 이제 없었던 이제 카라풀에서 나온 이제 뭐 타임어택 기록이 있는데 거기서 1등부터 100위까지 뭐 순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리플레이를 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모바일로 이제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여기서 어떤 드리프트 기술을 놓고 어떻게 해서 감속이 덜하냐. 아 똑같네요. 네 그죠. 이제 평소 같으면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어디 뭐 사이트 이제 찾아서 이제 공략 영상을 찾아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이제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에서는 바로 모바일로 이제 접할 수 있으니까 잘하는 사람들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8월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8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 영상 잘하는 사람들의 영상들을 보고 이제 여기서 어떤 드리프트 기술을 놓고 하는지 그런 걸 이제 계속 보면서 리플레이 하고 하면서 이제 실력을 늘렸죠. 기록을 찍고. 네. 근데 이제 노력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카트는. 카트는 이제 진짜 뭐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막 진짜 센스가 있고 막 재능이다라고 해도 노력이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는군요. 꾸준히 이제 손에 익혀야 되고 노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초고수가 될 수 있죠. 자 이제 벌써 준비한 시간이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 김대카님은 여기서 또 인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 이제 퇴근 퇴근인가요? 같이 하실래요? 다음 시간 또 이제 카트라이더 운전해가지고 내려가야 돼서 아 그렇죠. 또 부산을 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계속해서 이제 우리 초등학교 선수들과 함께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려요. 일단 이렇게 오늘 성남시에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일단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 나름 이제 또 최선을 다하고 좀 열심히 재밌게 했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너무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게임 산업이 더 활성화가 돼서 미래에 이제 또 저희 자리를 지켜줄 또 콤나무 분들 또는 학생분들이 더 좋은 실력 피지컬을 보여주셔가지고 멋진 이제 대한민국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